저 같은 경우는 탄산음료를 좋아해서 물 대신 많이 마시거든요. 이렇게 물을 적게 마시면 치매까지 올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. 우리 몸의 구성성분 대부분이 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. 그래서 물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손발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우리 생명과 관련 없는 곳부터 혈관을 닫아서 물을 안 보내면서 아껴 쓰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내 몸의 중요한 장기들에도 물이 안 가게 되고요. 거기서 더해지면 우리가 노인이 될수록 물이 부족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에도 물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크기가 줄어들고 기능이 위축되는 거죠. 그래서 치매도 물 부족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. 이 밖에 우리 몸의 질병의 한 80%가 물이 부족해서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몸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까?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심각한 질병이 올 거라는 건 다 알지만 사실은 체중의 1, 2% 아주 경미한 탈수로도 이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이 올 수 있는데요. 한국 영양학제에 따르면 이런 만성탈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콩팥돌, 신장결석 같은 거죠. 콩팥돌은 물론이고 비만이나 당뇨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제가 치매나 당뇨는 이해가 가는데 콩팥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? 우리가 왜 물 잘 안 마시고 운동 많이 하거나 이렇게 술 마시고 물 안 마시면 소변이 오래지잖아요. 그게 바로 수분이 부족하면서 농축이 되는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소변 속에 있는 칼슘이나 요산이 뭉쳐서 결정화가 되면서 결석, 즉 돌을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중국 광저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00ml 미만의 물을 마시는 남성과 2000ml 이상, 즉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남성을 비교해 봤을 때 500ml 미만으로 마셨던 분들한테서 콩팥 결석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가끔 밤에 원인 물을 두 통이 좀 심하거든요. 어제도 약을 하나 먹고 잤는데 이것도 물과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이 두 통의 대표적인 원인도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. 그러니까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두 통이 있다. 그럼 수분 부족을 의심해 봐야 될 텐데 뇌 역시 7, 80%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1.5% 정도만 수분이 부족해도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. 두 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